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고와 최고가 만났습니다. 사고치지 않는 최고위원들입니다. 자, 최고위원 간의 대결 최고의 청취.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뭐 회의도 꼬박꼬박 출석하고요. 네, 역사 왜곡 이런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또 지역순회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결석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결석 안 됩니다. 그런데 결석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우리 최고위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최고급 토론 진행해 주십니다. 먼저 이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무기지원 시사 러시아에서 전쟁 개입이다 즉각 반발하고 경고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좀 오버하고 있죠. 러시아가요? 그럼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기자간담회 외신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정을 전제로 얘기를 했고 또 그 가정에는 매우 보편적이고 타당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프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굉장히 긴 시간 자행되고 있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 정말 심각할 정도의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대규모 공격 이런 일들이 더 추가적으로 자행된다면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 가정적인 내용들을 쏙 빼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옹졸한 내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오히려 규탄하는 목소리를 국제사회가 함께 내야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외교는 국내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비록 옹졸하거나 여러 가지 편협한 메시지를 내더라도 대통령실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 수사들로서 저희가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희가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듯한 모습과 의혹들이 여러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등의 도청 의혹으로 드러나면서 또 미국 측도 크게 강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동유럽 혹은 중앙아시아의 전쟁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속보도 중국에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에서 연달아 지금 경고 메시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붙어있는 인접국가 아니겠습니까? 외교의 기본은 어떤 여러 가지 각국의 이해관계들을 조종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차지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떤 점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뭐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한미정상회담도 지금 엊그저께 나왔죠. 현대 기아차 전기차 ira에서 제외되는 이런 지금 군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방식으로 외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국한 부탁 말씀도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가장 크게 유발하는 건 누가 뭐래도 북한의 icbm 등 미사일 도발이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중에 조금 전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두 국가 중국과 러시아가 끝끝내 북한 편을 들면서 수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바로 얼마 전 열렸던 회의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동아시아에 있었던 이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신들을 고민하고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 주권국가로서 할 말들 목소리를 낸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러시아도 중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 개발하고 핵 개발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도 말렸어요. 그런데 북한의 우방 러시아하고 중국이 말리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가 러시아 중국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이 같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당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게 명백한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일단 다시금 말씀드리건대 대통령실에서 과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이다. 김병희 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통령실에서 원론적이다. 상식적이다. 인터뷰 똑바로 읽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실의 발언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분명히 러시아 책임 아닙니까? 러시아는 잘못했죠. 잘못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많은 바람들을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시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량 살상 등에 대한 문제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취지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존중했습니다. 러시아가 잘못했고 전범이고 나쁘죠. 모든 나쁜 말을 다 쏟아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제된 얘기들을 한 거죠. 답은 말은 제가 대신했고. 대통령이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무기지원 시사까지 가야 될까요? 이거 치밀하게 잘 계산된 외교적 발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이. 지난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발언이다라고 하면 겉바라 또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한복판에 이 전쟁 상황이 우리 외교를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또 민주당이 이렇게 비난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진정성에 관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날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의힘 당사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을 쫙 비치면서 자유 진영 속에서 이 전쟁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서도 표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입장들은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또 우리가 6.25에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속히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 인식 다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정된 상황과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ICBM 같은 경우는 이미 유엔의 제재와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동유럽에서의 또 중앙아시아에서의 긴장 위기 고조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포탄 수십만 발, 기관총탄 430만 발, 전차포탄 수만 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북한이 핵 개발과 ICBM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가 이미 있는데 그러면 한국도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제 제재, 러시아나 중국의 경제 단절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는 외교잖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국익의 관점에서 어찌 됐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더불어. 또 여러 가지 가스 공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교역, 무역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당연히 저희가 우크라이던 전쟁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고 문제제기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국가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각오하고라도 할 것인지 대통령실은 어찌 됐고 우리 국익과 여러 가지 민간인 피해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양국과의 관계를 경색하고 또 동아시아 인접 국가들의 갈등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동아시아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거 아니야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우리를 제재한다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교역 간의 양국 간의 장단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도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숙제들 이건 정부가 잘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해야죠. 그리고 중국의 사드로 인한 보복 조치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서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뭡니까? 중국에 올인하지 말고 이 외교적인 문제에 좀 중국 러시아 미국 등 4강 국가에 국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신남방 정책이 민주당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져간 것도 중요한데 교역의 다변화를 과거에 꽤 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지금 와서 중국과 러시아와 교역이 중요한데 이걸 일방적으로 하면 어떡하냐라고 주장하는 건 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낼 수 있다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 공동선의 외침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크라이나 국기 걸고 평화에 대해서 민주주의 진영에 대해서 단결 외쳤던 것도 좋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후보 옆에서 마이크 역할을 가장 옆에서 했던 사람이 김병민 최고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도 치밀하게 계산해서 얘기를 해놓고 대통령이 됐는데 치밀하지 않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치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각도기로 따져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대한 진정성이 우선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대통령 선거 때를 말씀 주시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이 있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거 젤렌스키 대통령 초보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해서 국제사회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중요성과 진심 진정성에 관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이준석 대표께서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우크라이나 방문하셨던 것도 떠오르네요. 네. 갔다 왔죠. 아마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공의 다들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봉투 얘기 안 하네요. 러시아의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기 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북한에는 군사적인 동맹 무기를 준다든가 포탈을 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외교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국익에 더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건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측면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제적으로 참혹한 전쟁 한복판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게 된다는 건 저는 용인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즉각적으로 무기 지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지금 있는 국제적인 보편적 규범들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발언조차 할 수 없다면 민주당이 입만 열면 하는 게 주권국가 주권국가 아닙니까? 주권국가와 국제사회로서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 또 6.25 전쟁 속에서 여러 자유 진영의 국가로부터 원조와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당의 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의성 성명 등을 발표한 건 사실이고요. 할 말은 해야 된다. 주권국가라고 얘기했을 때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 정상과 기사총리와 말씀 못 하시는지 사도광산에 대해서 왜 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반대 못 하시는지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 한마디 못 하시는지 이런 게 이제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거고요. 쿠라이나 전쟁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사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나 저는 윤석열 정부나 마찬가지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와 팩트에 대한 비판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독도의 이게 디귿자도 나온 적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 있는 비판인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역시 일본 언론은 압수수색할 수 없으니까 참 아무 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러시아도 반발하고 중국도 대만 문제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발했어요. 네. 그 대만 문제 때문에 지난번 미국의 하원의회 의장이 대만의 갈등 항보판에 있다가 대한민국 와서 그 하원의회 의장을 우리가 펠로시 의장 안 만났다 그래갖고 또 숱한 비난을 했던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 걸 갖고 또 그때 지금에 대한 입장이 바뀌게 되는 부분들 저는 정치적으로 좀 한결같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죠. 낸시 펠로시 의장 방안에 하셨을 때 연극 배우들과 연극 보시고 술 한잔하고 계시던 건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거니까요. 대통령이 미국의 서열 3위 하원의장 의장의 방문을 같이 만나지도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논점이 좀 벗겨난 것 같은데요. 대만 문제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6일간 24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점은 뭔가요. 국민들은 대통령 전용기만 뜨면 좀 불안하다 하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도 했으니 좀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12년 만인가요 꽤 오랜만에 국빈 방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넘어선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더 굳건한 동맹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가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러 가가지고 부시 대통령 옆에서 카트 막 몰고 그랬잖아요. 그때 엄청 퍼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더 걱정해요. 안 좋았던 모습들만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극이 시기가 있었죠.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는 중요성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핵을 더 고도화시키고 대한민국 향한 위협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보 상황에서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더 굳건히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놓여져 있고요. 최근에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이 경제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핵심적인 동맹의 발전으로 더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여러 기업 경제인들이 함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하는 만큼 경제적인 성과를 같이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본인을 던져서 헌신했던 우리 영웅들 호국 영웅들이 함께 이번에 또 미국을 가기도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갑니다. 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헌신적인 모습들이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요인들까지 아마 많은 내용들을 긴 시간 좋은 성과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금도 언급드렸듯이 핵심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죠. 반도체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손해, 불이익 등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미국이 한국전기차를 IRA에서 제외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봅니다. 이거는 보통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하셔도 되고 정상회담 과정에서 좀 조율해서 좀 더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다는 기대도 전 내심하고 있었는데 미리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안타깝게 보고요. 반도체 공급망 또한 지금 한국 기업의 여러 제조 강국으로서의 입지 조건을 상당히 어필을 하셔야 될 텐데 대통령께서 할 말을 진짜 할 수 있는지 유예기간을 상당 부분 연장한다든지 한국 업체의 어떤 수출 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부디 이제 이건 정당을 떠나서 부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어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 네 빠리로 갈까요? 네 끌로 갈까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빨리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저희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사라져야 되는 일이고요. 저도 방송에서 수차례 이런 일은 사라져야 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최고 50만 원 한 달에 밥값도 안 된다 이런 발언하셨어요? 아니 50만 원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거나 예를 들면 지역 상황실장들이 지지 성향을 바꾸거나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런 부분은 50만 원 가지고 움직이지는 전혀 가능성도 낮고 사실 좀 약간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한심하다는 의견과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은 쏙 빠진 채 밥값도 안 된다 이렇게만 떠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은 송인계 대표의 귀국을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고요. 당대표께서 월요일 최고위 전에 먼저 사과를 하시겠다라는 결심을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돼서 당연히 이런 무리를 일어난 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이번 계기로 정말 정치가 더 보다 더 깨끗해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 낮아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을 저도 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셔서 정말 진상규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빠르게 귀국하셔서 여기에 대한 좀 입장을 명확하게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22일 날 토요일 날 프랑스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시간을 오래 기다립니까 비행기표 끊고 들어오면 될 텐데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석연차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의총하고 오셨죠.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의총에서도 빨리 들어와라. 다들 얘기하는데. 거의 민주당은 거의 다 빨리 들어와야 된다. 송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서 해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아무래도 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캠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다만 뭐 어찌되었고 여기에서 책임 있는 의원님들이 전에도 이제 여러 윤 의원님이나 이 의원님 두 분이 이제 의총 신상 발언을 통해서 본인들은 억울하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본인들은 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신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신상 발언이 윤관석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은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수사권이 있어서 납수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고 또 책임 있는 분들의 발언 등을 조금 더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방금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빠르게 귀국하시라.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게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보다 민주당한테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기존에 있는 기구들이나 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자분들께서 일정하게 현안을 파악하는 정도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저도 사실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성만 의원권은 원외지역위원장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원외지역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성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초선이긴 하지만 좀 고령의 연장자시거든요. 원외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을 돈 전달자로 활용한다?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리고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성근 위원장과 강래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직 국회의원이 되시지 않았던 약간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해 오신 분들이긴 한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꾸밀 정도로 대단한 역할과 지혜에 있던 분들도 아니라서 대화 내용도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장경태 의원님 얘기 듣고 약간 충격적인 게 신상 발언을 윤관석 의원이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녹취가 이미 드러났어요. 수사를 떠나서. 그런데 윤관석 의원이 지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정근 부총장이랑 같이 웃으면서 오빠 동생 하면서 했던 내용들 다 드러났고요. 어저께 보도됐던 건 심지어 스폰서까지 등장하는데 돈을 누군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스폰서 얘기가 나와요. 녹취에. 그리고 스폰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폰서의 자녀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 꽂아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윤관석 사무총장이 윤관석 총장이 목소리로 이정근 부총장한테 얘기하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멘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때문에 6개월 당원권 중징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출당 조치 등 윤리심판원이 가동되는 게 정상처럼 보이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성희롱길만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건 삭시적으로 잘 납득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방금 어제 녹취록이나 엊그제 방송도 그 전에 의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하셨고요. 어찌되었건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 살라미식으로 차근차근 의혹들을 중폭시키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 저희가 당이 움직이는 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디까지 언론 보도가 이어질지 또 수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저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든지 검찰의 입장 등이 조금 더 공식적으로 나오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의 원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거 터질 게 터졌다 올 게 왔다 하는 느낌이었다. 오래된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관행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최근 한 거의 10여 년간은 없어졌는데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제가 오다가 사실 찌란시들이 막 돌아서 제가 친한 장경태를 설마 했는데 고발을 했더라고요. 고발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뭡니까? 아니 뭐 몇몇 의원님과 함께 저도 올라와 있어서 저는 너무 당황했던 게 어이가 없는 게 좀 전 다른 후보를 지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최고위원 후보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심지어 최고위원 후보인데다가 또 다른 분을 또 지지했기 때문에 뭐 이건 너무 얼토당토 없어서 저는 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니까 돈 얼마 줬다고 나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의혹 명단 이런 명단이 떠서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돌고 있어서. 무분별한 찌란시는 또 좀 자제돼야 되면서. 그래서 장경태 의원님이랑 김용민 의원님이랑 한 분 더 해서 세 분이 고발한다. 이수진 의원님도. 기사를 봤는데. 그걸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아는 장경태 의원님은 아니지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찌란시에 든 나머지 의원님들이 고발 안 하는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하게 빨리. 많은 분들이 고발하시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김병민 최고위원 아까 외교 문제 물어봤을 때는 씁쓸해하더니 지금 너무 지금 신났습니다. 신난 게 아니라. 빨리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 태형우 최고위원 조순희 최고위원. 조순희 최고위원 11억 재산 신고 누락은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그냥 뭐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의총에서 간호법 관련된 입장도 정리됐습니까? 간호법은 대부분 다 간호사의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이 직무의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고요. 그런데 의총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 처리. 여야가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논쟁은 없습니다. 김형민 최고위원. 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걱정 고민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에 대한 제정들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하는 대로의 법 제정이 되면 제일 좋은데 또 많은 간호조무사분들은 학력 문제 때문에 이거 조정 안 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좀 늦은 것 같은데 진직에 만나서 현장의 어려움들도 경청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부분들을 고민하면 좋겠는데 좀 들어야 돼요. 지금 이제 막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렵고 갈등 조정이 쉽지는 않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하면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이렇게 최고위원 당선되고 왜 이렇게 회의 안 나오고 결석하고 갔습니까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조금 결석이 잦죠. 그렇죠. 다들 열심히 출석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거라 보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자숙기간을 거치겠다고 했던 상황인데 어제 그제 태용호 최고위원 문제까지 불거져서 아무튼 두 번 다시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리는 지도부의 이런 실망된 태도 보이지 말아야 된다. 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짐으로 끝입니까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출범해서요. 윤리위원회가 출범하면 도덕적 기준을 한껏 높여서 국민께 실망을 드리거나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발언들 아마 여기에 대한 징계 절차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 윤리심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한테 실망하는 정치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겠죠. 기준이. 발언이라든지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이나 우리 당의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전혀 어긋난 행동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이 어쨌든 김병민 최고밖에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김재현 최고위원은 지금 뭐 4.3에 대한 폄하 5.18 정신 이런 얘기도 하시고 태영호 최고는 김구 선생님 통일전략의 김일성에게 장했다. 장경태 김병민 시간 다 됐어요. 11억 이런 얘기 다 해야죠.